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초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른바 비아파트 공급이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금융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서 제외해 소형 주택을 사더라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세금 감면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과징금도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전 정부에서는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과한 엄포를 놓은 건데요.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고. 정부는 또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서도 PF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공급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